삼성카드가 아파트 관리비 결제 사업에 뛰어듭니다. 업계 최초로 휴대폰 앱을 통해 관리비를 미리 알려주는 고지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카드가 내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면 매달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날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납부 금액만큼 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하는 결제 업무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는 고지 서비스도 해줍니다. 신한카드와 로테카드도 아파트 관리비 카드 결제를 해주지만 미리 관리비를 알려주는 고지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삼성카드 스마트폰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번 아파트 관리비 결제와 관련해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내달 말까지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최초 결제일 만원 할인 혜택과 가입 후 1년간 서비스 수수료 월 700원을 면제해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